거기 하나 있는데, 거기에 작은 핏줄하고 굵은 핏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작은 핏줄로 정의됐을 때는 수술이 가능한데,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항암으로 치료를 해야 된다 이래서 결과를 어제 보고 왔는데, 그래서 더 이상 어떻게 치료할 방법이 없나 싶어, 극상도 되고 이래서 전화드렸어요. 그렇군요. 두 분 교수님 좀 답변을 해주셔야겠는데요. 네, 지금 간암으로 확진된 케이스인지 잘 모르겠네요.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간암의 고위험군에서 종괴가 생겼고, MRI에서 위험스러운 종괴라고 의견을 들은 것 봐서는 간암 진단이 된 것 같아요. 그런데 혈관이 침범돼서 아마 치료가 제한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, 요즘엔 혈관이 침범된 경우에 방사선색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 성적을 높이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럼 이제 두 분께 오늘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, 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요. 마지막 강조 말씀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. 백 교수님. 네,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간암은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. 치료 성적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요. 또 조기 진단 방법도 있습니다.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그런 민간요법에 의존하다가 적절한 치료를 놓친다면 그건 본인한테도 큰 손해가 되게 되겠죠. 그래서 의료진을 믿으시고 저희들이 권하는 그런 치료 방침을 따라주셨으면 좋겠고요. 다행히 요즘에 신약 개발도 많이 되고 또 임상시험도 아주 활발하게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간암 환자들의 예우는 점점 좋아질 걸로 그렇게 기대합니다. 그렇습니다. 조기 발견. 다음 김 교수님. 간암은 조기 진단과 정확한 치료가 가장 중요한 치료를 결정하는 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. 따라서 조기 발견에 힘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또 이 암이라는 것은 몸에서 보내는 중요한 이상신호 중에 하나입니다. 만약에 그동안 여러가지 스트레스나 과음으로 몸을 혹사하셨다면 그런 생활습관을 변화시키는 것이 시작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네. 그렇습니다. 간암 말기라도 희망은 있습니다. 꼭 용기 잃지 말고 잘 건강 회복하셨으면 좋겠네요. 네. 오늘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. 저희는 다음 방송 예고해드립니다. 세월이 흘러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고부 갈등. 유형이 달라지고 있는데요. 시어머니를 구박하는 며느리 또 사위와 장모와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. 단순한 갈등을 넘어 이혼의 원인이 되는 고부 갈등. 내일 이 시간 신고부 갈등의 유형과 시월드, 며느리 월드, 처월드에서의 현명한 대처 유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장마와 무더위가 오가고 있습니다. 이럴 때 건강 조심하시고요.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뜨거운 일 fordi буду . 고맙습니다. 아멘 .